어휴, 저 독점 정말 징그럽다 징그럽다 지금까지 연습하셨습니까? 아, 예 사람을 붙들고 놔둬야 말이죠 연습은 끝나셨나요? 제가 도저히 지쳐서 더는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오는 길입니다 근로에는 연습 더 한다고 그래요 저기요,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 물건 저거 언젠가는 반드시 일 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버리는 카드라고는 생각하지 마소, 이 대표 네, 그러죠 들어가십시오 저 멀리 그대가 있네요 언제 봐도 나룩해하네요 꿈처럼 내게 와서 살며시 다가와서 꼭 안아주면 그대 안 되나요 진정한 프로가 되려면 체력 안배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넌 꼭 보면 오늘만 살고 마리처럼 그러더라 대표님 말 맞아요 매일매일 그랬어요 오늘 하루만 더 살아내자 내일은 생각도 하지 말자 그냥 오늘 하루만 더 살자 난 오늘도 내일도 별로 생각한 적 없이 살았다 그냥 먼 훗날 그때는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 악물고 살진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 것 같다 왜? 전혀 다른 말 같으면서도 같은 말 같기도 해서요 이렇게 오늘만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어느 날 언니하고 시설 좋은 실버타움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런 희망으로 살았거든요 배 안고프냐? 왜 또? 대표님은 저만 보면 이렇게 뭘 먹이고 싶으신가 봐요? 그런 말 있지 마른 눈에 물 들어가는 거 하고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배부르다고 내가 너한테 그걸 느끼는 것 같다 대표님 뭐? 저 입양하실래요? 야 야 무슨 여자애가 코까지 고면서 잠을 자으냐? 제가 코 고렀어요? 아주 차 안이 떠나가라고 코를 고라대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 아우 너무 고단해서 그런가? 나 코 안 고른 줄 알았는데 치킨집 아직 문 안 닫았는데 뭐 좀 먹고 들어갈래? 어? 정말? 문 안 닫았네? 손님이 많나? 축하해요 두 분 전 왠지 두 분이 이렇게 될 거 같았어요 사내 자식이 이 분은 어찌나 싼지 뭐? 야 우린 비밀이 없는 사이다 어? 야 그리고 너 연애도 시작했는데 어? 이제부터 좀 여자처럼 조신하게 말도 좀 하고 그래 윤서 씨처럼 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윤서 씨 발 뒤꿈치 정도는 따라가야 할 거 아니냐? 씨 나 지금 본격적으로 애인 자랑하는 거냐? 네 친구로서 이 친구 앞에서 무한해서 그렇다 난 이렇게 조신한 애인을 뒀는데 이 친구는 무슨 팔자로 너처럼 두세 애인을 둬가지고 아휴 안 됐기도 하고 꼭 그렇진 않은데 난 이 친구 위에서 나온 대로 말하는 게 재밌는데 팔자네 팔자야 아이고 참 떠날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 거지? 아휴 시간이 좀 걸려 야 미국비 잡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다 니가 미국 갈 꿈이나 꾸던 인간이냐? 결혼식은 미국 가서 둘이만 해야겠다 윤서 씨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정말 이쁠텐데 사진이라도 찍어서 꼭 보내줘야 돼 아까까진 신나게 내 흉도 먹고 그러더니 왜 그렇게 싱그룩하냐? 윤서 씨 때문에 윤서 씨가 왜? 결혼식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도 받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 나 같은 놈 안 만났으면 성대하게 결혼식 하면서 축복도 많이 받고 그랬을 텐데 어딘가로 도망가서 둘이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윤서 씨가 가여워지고 그렇다 그럼 여기서 하고 가 미쳤냐? 왜? 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아주 방법이 없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집에 들어가라니까 왜 그래 나 자고 가는 게 싫냐? 평소엔 이런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나도 늙어서 그런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 당신 여기서 자고 가고 그러면 우리 강석이 당신 와이프한테 더 눈치밥 먹게 될 거 뻔한데 그거 싫어 그 놈도 곧 결혼할 거니까 눈치밥 먹을 날도 며칠 남지 않았어 나 저 씻고 자야겠다 강석이가 어떤 애를 만나는지 알면 당신 어떻게 나올까? 아직 안 자고 있었네요 뭐 할 말 했냐? 형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뭘? 블루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만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세상에 비밀이 없나 보구나 거기 소속 가수가 뉴스타쇼에 출연한다는데 형이 영향을 끼친 건 전혀 없는 건가요? 형이 그러면 우리 형제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소음만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건데 꼭 그러고 싶어요? 지금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구냐고 따지는 거야? 형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래요 몰라? 내 걸 하나하나 뺏어내고 있는 놈이 그건 몰라 나도 너란 놈에 대해서 모른 게 있나 말이야 더블샵에 왜 이렇게 예찰을 갖는 거냐 그깟 기획사 성공시키면 얼마나 성공시킬 수 있다고 너처럼 야망이 큰 놈이 왜 거기 묵을 내냔 말이야 너도 아버지하고 같은 길을 걷고 싶은 건 아닌가 해서 말이야 그러는 형은요?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었던 적이 없어요? 무슨 소리야? 반응이 꽤 노골적이네요 형 무슨 소리야 묻자라 왠지 날 방해하고 싶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게 아니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